음악 임대차 계약에 관한 지식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중요하죠 법무법인 법료우래 박영만 대표 변호사와 보광회메니마트 법무팀 손지욱 대리가 상가 임대차 관련 노하우를 밝힌 책을 표현했습니다 임대차를 모르고 도장 찍지 말라가 그 주인공입니다 손지욱 대리 이 자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광회메니마트 법무팀에서 일하시죠?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2002년도에 보광회메니마트에 입사해서 쭉 법무팀에서 근무를 하였고요 작년까지는 소송 대응 등의 분쟁 대응 업무를 하다가 올해 들어서 새로운 업무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응 업무를 하고요 또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하고 법무교육 기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보광회메니마트는 이렇게 얼굴 보고 뽑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잘생기셨습니까? 가창해집니다 대기업 법무팀 담당자가 현직 변호사와 함께 공동작업으로 책을 낸다 이런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특히 임대차 관련 노하우를 다른 경쟁사들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 이렇게 공개하는 책을 냈는데 어떠신가요? 우선 저도 처음에 이것을 출판의 목적으로 썼던 것은 아니고요 실제 저희 지금 점포가 가맹점포가 한 5,70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임대차 관련 부분의 체결이라든지 갱신 해지가 매년 한 100건 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분쟁들도 발생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분쟁을 발생하고 또 대응을 하려다 보니까 현장의 직원들이 알아야 될 임대차 지식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현장의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임대차 지식을 알려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업무 매뉴얼을 만들다 보니까 회사 내에 인터넷에 연재를 했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연재를 하다 보니까 반응도 괜찮고 또 실제 임대차라는 것이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또 점포를 운영하는 여러 자영업자분들도 좀 고민이 되는 분이 있을 것 같고 항상 고민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책으로 출판을 하게 됐는데요 아까 여쭤보신 경쟁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업종 간의 경쟁 구도가 굉장히 심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공개한다는 것이 조금 걱정스러웠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고객이자 공동 운명체인 가맹점주분들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이고 또 편의점 뿐만이 아니라 이런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자영업자다 보니까 임대차계 체결을 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동정업계에 있어서 저희 회사가 1위 업계입니다 리딩 컴퍼니로서 꼭 물질적인 사회의 환원만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실제 이런 지식의 노하우의 전달 또한 그러한 차원에서의 같은 의미일 수 있다는 생각에 회사에서 기꺼이 허락을 해줘서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원분들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이 형식이 딱딱한 책이 아니에요 법률책은 굉장히 딱딱해서 아주 담당자들도 있기가 쉽지 않은데 이건 소설 형식을 취했는데 소설 형식은 어떤 분 아이디어입니까? 우선 걔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솔직히 저희가 회사에서 2007년부터 사내 강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피교육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자체가 법률이라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 다음에 또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없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했고요 솔직히 저도 법을 전공해서 공부를 했지만 처음에 법률서적을 봤을 때 굉장히 단어들이 어렵고 용어가 어렵고 또 법전에 한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어려운 게 좀 상식적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중에 이런 임대차 관련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런 책들 자체가 법률을 나열하고 해석하는 것에 불과하다 보니까 그렇죠. 법 전문을 따라서 쭉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읽기가 정말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소설의 형태를 아마 쓰면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고 또 직원들도 쉽게 좀 관심을 흥미를 가지고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가했던 생각 자체가 법률이라는 것 자체가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또 이런 시시비비를 따지는 법률 전문가들의 읽기 쉬운 부분이 아니라 일반인들 실제 그 법률을 알고 지켜야만 피해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설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임대차 관련된 책이지만 그 속에는 주인공들의 러브라인도 있고 네 맞습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캐릭터들이 굉장히 재밌는데 여기 보면 신입사원 장아리 씨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형식인데 법무팀 까도남 손정도 그러면 손씨여서 실제로 본인이 까칠한 도시 남자입니까? 까칠합니까? 우선 저를 모토리에서 제가 쓰긴 썼는데요 주변에서 워낙 미화를 시킨 것이 아니냐 그런 남자가 되고 싶은 것이냐 하는 항의를 많이 하셔서 어떻게든 제 입으로 저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약을 하려면 까칠해야죠 사실은 하나하나 잘 짚어야 되죠 계약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임대차 계약 무슨 계약에서 계약을 사용하는데 우선 계약에 대해서 좀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지금까지 생활을 해보면서 계약이란 우리 삶 자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임대차뿐만이 아니고요 이 주택을 사고 팔거나 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또는 음식물이나 의료를 구입하는 행위 이런 일상생활들 자체가 계약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저희가 끊임없이 선택에 직면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또 자신의 선택에 따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옷을 사든 그것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계약이라는 것이 삶의 자체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이고 약속이고 또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지켜야 할 약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임대차 계약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워낙 저희가 빠듯해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주로 문제 되는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부동산 소유자 말고 아내 되는 분이나 남편 되는 분 가족하고 실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분은 바빠서 못 오고 실제 소유자는 이럴 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현장에서도 직원들이 많이 겪는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임대차를 체결함에 있어서는 소유자 전부를 임대인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만약에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계약 자체를 한 사람 간에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족 간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체결하고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임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법한 대리임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 따라서 인감증명서든 이런 것들을 구비해서 같이 첨부해서 같이 첨부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같이 첨부되는 이게 되게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데 꼭 그게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회사해서 겪었는데요 저희 담당자가 소유자가 아버지고요 또 대리인이라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가져와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알고 보니까 그 소유자인 아버지가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분쟁이 발생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임대차 계약을 적법한 대리인과 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소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소송상에서 소유자가 하는 얘기 자체는 본인은 아들에게 위임을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주로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위임장을 확인하고 인감증명서 인감도 중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 소유자한테 전화통화나 방문 등을 통해서 확인하는 대리인이 맞느냐는 확인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또 이제 부동산이다 보니까 계약을 할 때 항상 문제되는 게 그 건물에 가압류가 있거나 또는 이제 저당이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게 조금 돼 있으면 모르는데 또 그게 또 아주 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이 임대차라는 것 자체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임대인은 임차인이 연체를 하지 않고 임차를 얼마나 잘 낼 수 있느냐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얼마나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해주느냐 이런 신뢰의 관계의 문제인데요 이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임대인에게 채권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요 또 근저당권이 과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돈을 많이 빌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꼭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이런 돈을 변제하지 못해서 이 부동산의 문제, 경매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된다고 했을 때 그런 본인이 보증금이라든지 투자한 금액을 다 받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만약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과하게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계약을 안 하시는 것이 첫째 좋고요 차선책으로 꼭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하면 계약상의 조건으로 붙이는 겁니다 가압류를 잔금지급 전까지 해제를 한다든지 또 근저당권의 금액이 너무 크니까 채권책어액을 감액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계약서의 조건으로 놓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점포들 얻을 때 아마 많이 겪으실 것 같은데 어느 점포에 가보면 권리금이란 게 있거든요 우리한테 특이한 어떤 제도인데 이런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례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권리금을 반환받기 위한 어떤 방법이랄까요 이런 어떤 사례를 한번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 권리금이라는 것이 법률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요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보면 장소적 이익의 대가라든지 또는 시설물의 대가라든지 허가권의 대가로서 권리금을 주고받는데요 저희 판례상, 저희 나라 판례상으로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줬을 때 계약이 종료 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률의 판례입니다 반환받을 수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되는 약정이 없냐는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새로운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를 통해서 부수적으로 임차권을 양도하면서 다른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방법이 있기도 하는데요 이게 또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따르면 그런 전대나 양도 등이 임대인이 금지를 시켜놓고 또 그렇지 못하는 것이 일상적이다 보니까 권리금을 받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약정을 해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임대인과 그래서 임대차 계약사상의 계약 종료 후에 권리금을 제3자에게 반환받을 수 있게 보장을 해준다거나 또는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았다고 하면 임대인 스스로 권리금을 반환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보강 패밀리마트처럼 그렇게 큰 회사라면 임대인하고 계약을 할 때 비교적 대등한 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일반 자영업자는 빌리는 순간 사실은 가베의 입장은 아니고 약간 의뢰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뻑뻑하게 나가면 상대가 그럼 안 빌려주겠다 이러면 사업은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럴 때 어떤 해결할 수 있는 팁은 없을까요? 실제 저희 회사도 좀 큰 기업이긴 하지만 임대차 계약 체결함에 있어서 의뢰의 입장 어쩔 수 없이 의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계약서가 정형화되어 있어서 좀 분쟁을 피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계약서를 쓰긴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임대인분들께서는 그런 계약서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본인들이 약속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느껴지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고 하면 어떻게든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적으로 보면 임차인들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 자체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이거나 또 말만 믿고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만 믿고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근거를 말에 말만 믿지 말고 근거를 찾아서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자세히 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게 대단히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새로 사업을 하는 기쁨 때문에 사실은 임대인하고 좋게 좋게 갈르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 조심해야겠네요 점포 임차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사실은 그곳에 오래 있게 되면 점점 고객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장을 받아야 됩니까? 우선 말씀처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장사를 잘 된다고 하면 오랫동안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임차인에게는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계약 기간 자체가 처음에 많이 계약을 체결해서 5년 10년 이렇게 제 계약을 체결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좀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장사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아까 최초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점포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경매가 들어가서 한다고 하면 이 점포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계약 체결 전에는 안정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에 문제가 없느냐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부동산이 깨끗하느냐 또 소유자의 변동은 많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자세히 봐야 되고요 또 계약 체결 시점에 있어서는 영업 보장이라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 보장 몇 년을 보장한다 라는 문구를 넣는다거나 또 저희 회사는 영업 보장 5년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5년 정도를 이곳에서 영업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조항을 넣습니까? 네, 편의점, 가맹점에 저희가 투자되는 직기나 이런 것들이 5년간의 강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운영을 해야지 투자금의 손실을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반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상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 지역에 따라서 보증금이 한도의 보증금이 있는데요 거기에 포함되는 임차인 같은 분들께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5년간의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네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법률을 잘 아시면 갱신 청구를 임대인이 나가라고 해도 그런 갱신 청구권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 10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초 계약 체결을 할 때 시점부터 5년 5년간은 갱신 청구권이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안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임차인들도 아무리 약정을 통해서 받거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민법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갱신 청구권을 거절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또 상대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연체한다거나 또 부동산을 사용 목적이 맞지 않게 사용한다거나 그다음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의 계약 위반 사항이 있다고 하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권이기 때문에 어쨌든 약정도 좋지만 우선 전체적인 임차인의 의무인 다 의무를 다 하고 나서 그런 약정을 요구해서 보장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책 잘필 일을 안 하면서 임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이런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가 맨 처음 만날 때는 참 이제 필요해서 내놓고 또 들어와서 되게 반갑고 이래서 좋은데 되게 이제 나중에는 분쟁에 말리게 되는 게 참 많거든요 이런 분쟁이 시작될 때 임차인이 대개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까? 우선 분쟁이 시작되고 나면 어려운 길로 접어든다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래서 분쟁이 시작되면 어쨌든 계약서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잡아야 됩니다 꼼꼼히 따잡아서 상대방의 주장 내용에 대해서 반박할 부분이 있는지 또 일반인분들이 하기 어렵다 보니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분쟁이 발생되기 전에 발생되기 전에 아까 얘기 드렸듯이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는다든가 또 부동산에 이런 과도한 근전한 건이 없는다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먼저 파악해서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아주 기억에 남는 어떤 분쟁 사례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분쟁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을 해놓고 계약 기간 중에 이 건물의 소유권이 A에서 B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 참 문제가 되겠습니다 변경이 되었을 때 저희가 임대차 계약 해제를 했거든요 변경된 사유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건물이 A에서 B로 소유권이 변동된다 할지라도 저희와 A 임대인과는 체결된 계약이 승계된다 승계되기 때문에 해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계되는 게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게 승계돼서 임차인이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임차인에게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소유권 변동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원도 임차인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계약 내용에 아주 중대한 변경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임대차 계약 승계를 하지 않고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해서 보증금 반환을 요청을 했는데요 임대인 측은 어차피 본인이 임대차 계약 승계를 했기 때문에 계약해지거나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송을 갔는데요 소송상에 상대방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송을 계속 상대방이 대응을 해서 승소를 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다 보면 얼마나 법률 전문가이지만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앞으로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일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책에 보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례들을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짚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있고 그래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꼭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재산을 사실은 임대차 계약에 넣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을 좀 보호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이 거의 돼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차를 모르고 도장 찍지 말라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이 책을 쓰면서도 항상 어떤 독자를 염두에 두시면서 쓰셨을 텐데 그게 어떤 걸까요? 우선 이 책의 제목이 조금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분쟁을 보았고 직접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실무 경험자로서 분쟁의 발단이 아주 사소한 문구 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것에 의해서 발생되고 결론이 갈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린 내용과 책의 내용 자체가 설마 발생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이 책의 내용 자체나 앞서 얘기 드린 분쟁 사례들이 일부 각색했을 뿐이지 실제로 많이 발생되는 사건들이고요 그래서 이 설마라는 생각 자체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손지욱 대리의 임대차 관련 노하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창업 계획을 갖고 있거나 또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됐을 것 같습니다 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식 나눔을 위해서 공개한 회사의 결정도 굉장히 돋보입니다 임대차 제대로 알고 계약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재산을 지키는 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임대차 법률 지식 쉽게 설명해 주신 손지욱 대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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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